다음은 타임 투 세이 굿 바이입니다 안드레아 보철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불렀고요 1996년에 불렀을 때 전세계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2만 5천 장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도 샀으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테너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소프라노의 청아한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은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자님과 그리고 테너 이동명이 노래합니다 이 테너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불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간섭은 아메리 989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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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